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547페이지.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명박 대통령실에 도입한 그런 주택으로서 그 당시에는 계속 매년 출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와서는 출제가 뜸합니다. 참고하시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떤 취지에서 도입을 했는가 바로 최소용 아주 적은 주택 초소용 주택으로서 적은 주택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나 홀로 가구 2인 가구 주택소리를 좀 충족해서 그네들을 주관정도 도마하고 주택 공급난도 바로 해소하자 해서 도입했던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건설 공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걸 건설해서 공급한 자에게 특혜를 줬던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그 사업주체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적용해서 팔아먹도록 허용하겠다 해서 이런 특혜를 줬던 것인데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많이 건설 공급되었습니다. 그래 나 홀로 가구들 이 지방에서 직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 학업 때문에 학생들 직장인 엄마 아빠들 수도권에 들어와서 많이 살고요. 큰 도시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직장 자기집 직장 아닌 학생들은 학교 자기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활 패턴이죠. 그분들에게는 바로 역세권 근처에 주거 공간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세권 근처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건설 공급하도록 허용하자 해서 바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게 됐는데요. 이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일단 세 가지 요건을 맞춰라고 하고 있어요. 세 가지 요건을 맞추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 공급을 하게 되면 그 사업 측에는 많은 특혜를 주게 됩니다. 주차장 확보기준도 좀 완화해서 적게 확보해도 되고 왜 역세권 근처니까 승용차를 별로 안 가지고 다니니까 그네들. 그리고 바로 역세권 근처에 있는 땅값 비싼데 그걸 사가지고 이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만큼 땅값 비싼데 했다가 이걸 건설해서 분양하게 되면 어때요. 분양가를 높게 정해서 팔아먹으도록 허용을 해줘야 이걸 많이 건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양가격을 자율화시켜주게 됩니다. 이것이 또 아주 중요한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주택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도시형 생활주택 옆에다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 자율화를 시켜주고 있다. 알아서 팔아먹으라 이거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 바로 이 주택의 용어에 대해서 뜻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아이가 공급하지 않은 주택이다. 도시에서. 시골이 아니라 도시에서. 생활으로 있는. 그것도 나 홀로 가고 주로. 이렇게 혼자 들어가서 사는 집이죠. 많게 되면 두 사람 정도. 그런 주택. 그때 혼자 산다. 그럴 때 큰 평소 굳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역세권처럼 나름 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넓은 주택을 질 수 있는 땅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 이 도시형 생활태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이 세 가지를 맞춰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기여하는 것이 시험권 무급. 이건 잘 나와요. 이건 잘 나오니까 알았어요. 어떤 요건을 맞춰야 도시형 생활태가 되냐. 첫째 역세권 거치는 아파트 같은 이런 주택을 질 수 있는 큰 땅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야. 세대 수는 300세대 미만으로 넣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기폰태예요. 300세대 미만 숫자를 암기하세요.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할 것. 미만, 이하, 미만, 초과, 넘는, 이상. 이런 용어들은 좀 잘 이해해 두셔야 되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걸 가지고 또 시험에 장난쳐서 나옵니다. 이번 시험에도 그렇게 나와있죠. 300세대, 이게 주택인데 300세대다. 딱 300세대다. 그러면 300세대 미만일까요? 300세대 미만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300세대 미만 아니죠? 그래, 이 주택이 지금 300세대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일단 도시정산 같은 건 절대 아니다 이거죠. 그래, 300세대 미만은 299세대까지를 의미하죠. 밑자가 아닌 밑자니까. 그 300세대 빼고 꽉 찼다. 만자가 가득 찰만이니까. 그래서 300세대를 포함하지 않는다. 초과하면요. 300세대를 초과했다면 300세대를 포함하지 않고 넘는 것이죠. 초과 넘는 것 같아요. 이 안은 바로 300세대를 포함해서 바로 밑으로 300세 이상은 300세대를 포함해서 위로 그 정도를 생각하세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실까요? 그래서 바로 300세대 미만이어야 된다. 그래야 도시정산산을 생각해야 되죠. 미만이란 말 아주 중요해요. 이거 300세대 미만을 만들 것. 그리고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만드는데 그 땅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도시정산에 있어야 된다. 도시죠. 도시죠. 도시정산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국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가 살펴본 바 있죠. 크게 네 가지 용도적으로 구분 지정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밀집에 이상되는 지역 보다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고 개발, 정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시 도시정입니다. 그리고 도시정의 안쪽으로서는 관리적도 있고요. 농림적도 있고요. 자연환경, 보존 등이 따로 있죠. 자연환경, 보존 지역.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도시형 생활토록 인정받으려면 땅은 여기에서 확보해야 된다. 도시역에서 확보해야 된다. 여기 있다. 건설한 주택은 절대 도시형 생활토록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 주택의 규모가 한 세대당 이 주택의 규모가 한 세대당 주거 전면적 국민주택 규모 이하야 된다. 국민주택이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로 만들어야 된다. 국민주택 규모 뜻 아까 했죠.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은 주거 전연면적이 1월 1세당 85점 이하인치대로 말한다. 그 지역이 도시경이면 85점을 말한다. 도시경 생활택을 도시경 생활택을 도시경 생활택 안 했다만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도시경 생활택은 반드시 얼마 이하 되냐 주거 전연면적이 85점부터 이하야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해석하면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했어요. 땅은 도시경 맞아요. 그런데 각각의 각 세대마다 주거 전연면적이 100점부터다. 90점부터다. 그러면 절대 도시경 생활택이 될 수 없죠. 반드시 몇 점부터 해야 된다고요? 85점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85점부터 해야 된다. 1인 가구 2인 가구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도시경 생활택을 도입했기 때문에 규모가 커서는 안 된다. 이 세 가구 요건을 딱 뭐랬다 입력하세요. 아시겠죠? 도시경 생활택이 되게 한 요건. 첫째, 300세대 미만일 것. 둘째, 그 도시경에 딱 만들 것. 그리고 각 세대당 주거 전연면적은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일 것. 이렇게 세 가구 요건을 맞춰야 돼요. 아시겠죠? 거기 보면 나와 있죠. 도시경 생활택 같이 봅시다. 547페이지 기업 봐보세요. 도시경 생활택은 300세대 미만. 그것 다 체크하시고. 미만도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국민 주택 규모. 국민 주택 규모인데 어디다 건설을 하고 있죠? 도시경에 있다 건설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도시경은 국민 주택 규모가 절대 85점토를 조금 안 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속도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서 그 주택의 1세당 주거 전연면적이 90종주택인 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땡이 땡. 절대 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경 생활택은 종류가 3개 있어요. 3가지. 종류가 3개 있죠. 바로 이렇게 주택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여기다 300세대 미만으로 도시경 땅에다가 건설했는데 여기다 연립택을 넣어요. 연립택. 300세대 미만 도시경 땅. 그리고 각각 3대당 전연면적은 군대 규모인 85점토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다 연립택을 넣어요. 연립택을 만들 때에 바로 우리가 연립택도 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그 주택으로 쓰이는 한계동호 바닥면적이 660종부터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라고 공부했죠. 그래 그러한 주택을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걸 단지형 연립택이라 해요. 이렇게 있고요. 둘째, 역시 주택단지를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여기다 다세대택을 넣어요. 이 단지의 세대수는 300세 미만 이 땅은 도시경에 있는 땅 각 3당 전연면적은 군대 규모인 주택이 85점 뒤야 그래서 여기다 다세대를 내요. 그러면 이걸 단지형 다세대 주택 그래 이렇게 근데 이 주택의 건설 촉진을 유도하고 특히를 주게 해서 야, 이 역세권 규정에 있는 땅 비싼데 이 땅에다 도시형 생활택을 건설하게 될 때 땅은 비싼데 겨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4개층 이하로 해라 4개층 이하로 해라 그러면 수익성이 안 말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세요. 이 도시형 생활택인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건설할 때 바로 이 그 건축위원의 힘을 거쳐가지고 주택으로 그냥 5층까지 건축해도 돼 라는 특례를 줍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몇 개층까지 올려도 되냐 5개층까지 올려도 됩니다. 그래도 그냥 아파트를 하지 않고 그냥 도시형 생활택인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라 인정을 해줘요. 그 내용이 바로 한 장 넘어가면 나오죠. 548페이지 단지형 연립 해가지고요. 단지형 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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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댁에 건축부에 따른 건축위원의 힘을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몇 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5개층까지 그래도 아파트를 하지 않겠다. 그냥 단지형 연립 택으로 인정해 주겠다. 단지형 다세대 주택도 역시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셔가지고 547페 보면 이 도시형 생활택은 또 그냥 이 방을 하나만 넣어주고 주는 거죠. 방이 하나다. 이걸 원룸이라고 하죠. 주로 이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은 투룸 형식으로 만듭니다마는 이 방 하나만 넣는다. 이걸 원룸형 주택이라고 해요. 원룸형 주택. 그래 이 도시형 생활택 중에서도 가장 많은 유형이 원룸형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원룸형 주택은 굳이 단지 안 만들고 그냥 땅 확보해서 쫙 올림이 되죠. 원룸형 주택. 이렇게 원룸형 주택을 넣는데 그 땅은 역시 도시에 있는 땅에다 해야 되고요. 그래 비 도시에 따면 안 되겠죠. 도시에 있는 땅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원룸형 주택은 세대 수를 몇 세대 미만으로 만들어야 돼요? 300세 미만. 그래서 도시에 있는 땅을 이렇게 사가지고 사업자들이 여기다 원룸형 주택을 넣어요. 원룸형 주택을 넣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 개를 넣겠죠. 이렇게 해서 방은 하나 여기 각 세대의 모양을 보면 독립된 출입문 만들 것이고 방 하나 넣고 욕실 넣고 볼르실 돼요. 그래서 이 욕실하고 볼르실을 제한 나머지 공간은 하나의 공간을 넣어가지고 여기 방하고 이렇게 싱크대가 함께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원룸형 주택은 그런데 이 주거 전염면적은 크게 하면 안 돼요. 당분간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풀어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 개정팀에서 현재까지는 야 이 원룸형 주택의 각 세대의 전염면적은 50존부터 예약으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50존부터. 50존부터. 이건 개정될 소지도 있습니다만 자 지금 국회에서 약간 이 면적을 또 국토교통부에서 면적을 좀 조정해가지고 좀 개정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개정되면 그때 보기로 하고 현재까지는 각 세대당 주거 전염면적은 50존부터 이하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50존부터 이하지만 각 세대당 주거 전염면적이 30존부터 이상이면 욕실, 볼실, 지한 나머지 공간을 두 개 공간으로 해야 되지만 만약 30존부터 미만의 원룸형을 칠 때는 욕실, 볼실, 지한 나머지 공간은 하나의 공간으로 해야 되지 두 개 공간으로 하면 이반이 되도록 합니다. 자 이때 원룸형을 만드는데요. 지하층에 따른 절대 주택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 각 세대를 넣을 때 지하층에 따르면 여기에 들어가서는 사람들 일조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햇볕을 받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햇볕을 받아 먹지 못하면 건강에 치명타를 줄 수가 있으니까 각 세대를 만들 때는 절대 지하에 따른 설치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합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하나, 둘, 셋, 네 개 4개가 4개층 이하로 했다. 4개층 이하로 하면 이것은 연립주택형 원퇴이 될 수 있어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4개층 이하로 하면서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호 바닥미자 660정도를 초과했다. 연립주택형 원퇴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4개층 이하로 하면서 그것은 한계동호 바닥미자 660정도 이하였다. 그러면 다세대 주택형 원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아파트형 원퇴 이렇게 모양새를 세 가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도시형 생활택의 일종인 원퇴을 도시에 있는 고가의 땅을 사가지고 올린다. 그리고 300세 미만으로 넣는다. 각 세대당 주거 전면적으로 구분택 규모 이하로 한다라고 할 때 대두림이 어때요? 여러 가지 법적 규제의 범위를 해서 올릴 수만 있다면 쭉 올리는 게 낫겠죠. 수익성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주로 아파트형으로 올리는 게 일반적이죠. 아파트형. 아파트형이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원퇴은 세 가지의 모양새가 있다는 거 아파트형, 연립주택형, 타세대주택형, 원퇴이 있습니다. 이때 이런 원퇴을 만들 때에는 모양새를 바로 가, 나, 다와 같은 요건을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 보면 다 설명한 거 나와있죠. 넘어가서 보면 라까지를 받으세요. 지하층에는 세대를 절대 설치하지 말라. 이렇게 규제를 해놓고 있다는 거. 이 정도를 좀 이번 과정에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548핏 6번을 좀 볼까요? 6번을 보면 부대시설, 봉리시설 이게 매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주택을 건설해서 공부하는 주택법성 사업체는요. 그 주택이 재기능을 다 발휘하도록 주택에 딸린 시설로서 집어넣어주는 시설이 있어요. 이걸 부대시설. 그리고 이 주택에 들어가서 사는 우리 입주자 등이 그 시설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시설도 넣어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봉리시설합니다. 그래, 이런 주택법상 부대시설하고 봉리시설은 좀 익숙하게 읽어두세요. 이걸 구분해가지고 짝측해하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이걸, 자, 그거 보면 부대시설을 보죠. 부대시설 보면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위안의 도로, 방범설비, 대피시설, 2번, 건축설비 이 정도를 좀 보시고 하나 더 추가하면 그 3번에 경비실 하나 받으시고 4번에 전기자동차의 전기충전화에 공부하는 시설, 전기충전소, 충전시설 이것도 부대시설이구나. 동그란 2번, 봉리시설은 1번 어린오토, 유치원, 경로당, 걸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이 정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2번, 공동작업장 이 정도를 좀 봉리시설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과하고요. 쭉쭉 넘어가고 주택법은 이 정도를 바로 기본 과정에서 좀 보고요. 넘어가서 농지법의 기초적인 내용을 좀 보고 올까 합니다. 농지법으로 넘어가면 제6장 해가지고요. 제6장, 바로 660페이로 갑시다. 660페이지 앞에 보면 6편에서 농지법이 나와 있죠. 이 농지법도 해놓으면 점수로 내기 쉬워요. 그래서 농지법은 비록 두 문제 나오지만 수업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면 그 파트를 보고 들어가므로 인하여 두 문제를 맞출 수 있으므로 두 문제를 좀 잘 받으세요. 자, 660페이지 보시면 농지법이 나와 있죠. 농지법이 8월 17일 날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도 8월 17일 날 대폭 개정되었고요. 이 개정 내용이 즉시 시행된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내년도 5월 18일하고 또 그 8월 18일 날 이렇게 시행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행될 것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일부 약간 수정할 것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개정되었는데요. 이 농지법 양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듯하지만 두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마는 두 문제 그러나 약간 신경을 좀 써놓으면 두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으므로 좀 잘 받으십시오. 자, 먼저 농지법은 그 적용 대상이 뭐냐 전국에 있는 토지가 있다. 전국에 있는 토지를 국토라 하잖아요. 이 국토 중에서도 농지의 한정에서만 농지의 한정에서만 특별히 적용을 하겠다는 법이 농지법이죠. 농지법 제1조부터 제2조 제2조 제2조까지 해서 이 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땅이 무슨 땅이 되냐 농지일 때만 적용되는 겁니다. 농지 이 농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소중한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는 투기꾼들로 투기 대상이 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이념을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하기 때문에 농지 소유를 하고 싶으면 농사 져라 농사를 지고자 한자에게만 농지 소유를 하도록 제안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은 다만 우리 도시민들도 농업인은 아니지만 바로 농지에 대한 소유가가 강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애당초 소유를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만 그러나 그러나 바로 이 시골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소득도 생각해야 되죠. 도시에 있는 땅값은 막 올라가고 아파트값도 몽땅 올라가고 있는데 시골에 농지 소유자인 농업인의 재산가치는 그대로 있다. 왜? 거래가 없고 소유자가 없으면 농지 가격이 올라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명분은 그랬던 것입니다. 그 농업인은 소득중대에 이바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민들도 농업이라 하지만 시골에 있는 농지 조그마한 거 사가지고 주말 체험 영농 활동차 소유를 그냥 인정하자. 그래서 농지 가격 상승도 좀 일으키게 해서 농민들의 재산가치도 좀 올려주자. 이런 취지로 바로 약간 틈새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냐 아닌 개인인 도시민들도 시골에 있는 농지 소유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적의 재산을 받죠. 야 면적은 조그마한 것만 소유해라. 바로 이렇게 주말 체험 영농을 하겠다. 주말 체험 영농자 그 자들이 바로 농지를 시골에 치 소유를 하고 싶다면 하긴 해라. 그런데 면적은 재산하겠다. 바로 일천종토 미만만 소유하도록 하겠다라는 규제를 합니다. 그것도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내용을 우리 교재 바로 볼까요? 보면서 여러분이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 내용은 665페이지 봐봐요. 665페이지 보시면 저하단부 공의 농지 소유 상한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 666페이지 동그라미 3번이 보일 거에요. 666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3번이 있죠. 자 그거 보면 같이 볼까요? 동그라미 3번 주말 체험 용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일천종토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우리 도시민들이에요. 이 경우 이 일천종토 미만의 농지를 계산할 때는 자 여기 아빠 엄마 아들 딸이 같은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때 세대원이 각각 이렇게 일천종토 미만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만약 아빠 명의로 농지 시골에 주말 체험 용농 한답시고 하나 조금만 샀는데 그 변직이 300종토짜리였다. 엄마도 시골에 농지 바로 200종토짜리 하나 샀다. 뭐 하려고 옵니까? 그랬더니 주말 체험 용농 한다는 농업인도 아닌데 허용됩니다. 그리고 아들 딸도 또 자기 명의로 하나 시도하고 싶어라고 그래 너도 300 너도 200은 안 되고 199. 이렇게 이렇게 합산해가지고 엄마 아빠 딸 아들이 같은 세대면 합산해서 천종토 미만 각각 천종토 미만이 나라 아빠가 900 가지고 엄마가 200 갖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초과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고 합산해서 엄마 아빠 딸 아들이 같은 세도로 구성됐다면 그 세도는 저는 총 면제 합산해서 1,000종토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도록 합니다. 이때 이 농지를 소유하게 될 때 이번에 농지법 개정을 통해서 야 1,000종토 미만의 농지 주말 체험용농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소유를 해 그런데 이 농지가 이렇게 예쁘게 경지정리 사업해가지고 바둑판처럼 만들어 놓은 농지들 있잖아요. 예쁘게 농노수로 넣고 예쁘게 이렇게 돈 들여서 만든 농지들이 보셨을 거예요. 엄청 많죠. 농지 이런 농지는 개발 함부로 못하도록 귀저하게 해서 농지법에 따라 야 여기는 농지 보존해야 돼. 그래 할 때 이렇게 농업 진흥직이다라고 지정합니다. 이 우리 도시민들 주말 체험용농 한답시고 농지를 취득 소유할 때는 바로 천종토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수록 법에서 농지법에서 허용하는데 그때 이 농지라고 하는 것은 이 농업 진흥적 안에 있는 것은 안 된다. 농업 진흥직의 안이 이렇게 바로 계단식으로 있는 아직 농지정리 사업이 안 된 그런 농지만 소유해라. 농업 진흥적 예약업만 소유할수록 규제를 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에 농지법이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민들도 시골에 있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말 체험용농 목적을 가지고 세대원 전원 합성 초면제 얼마까지만 1천정토 미만까지만 그것도 어느 지역에 있는 농지만 농업 진흥적 예흐농지만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이때 시골에 농지를 몽땅 취득 소유해서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는 자들은 주로 어떤 자만 가능하냐. 주로 농업인이라든가 농업법인들 이네들만 주로 몽땅 농지 소유해서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죠. 그에도 농지 소유는 임대차 사용대차에서 맡겨도 되는 자들이 있긴 합니다마는 일단 이네들이 농지법의 적용대상의 농리를 몽땅 취득소에서 농업을 직접 경영할 수 있어요. 이때 농업인의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법이 뭐냐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그걸 하고 바로 이 농지법의 기초 이론 내용을 바로 마무리 하겠는데요. 661페이지 있습니다. 이건 시험의 함재가입니까 미리 좀 알아주세요. 661페이지 농업인의 범위 나요.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농업인을 하는가 그거 661페이지 2번 범위는 농업인이란 농업의 종사는 개인으로서 같이 봅시다. 661페이지 농업인이란 농업의 종사는 개인으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동그라미 1, 2, 3, 4 동그라미 1 1, 2, 3, 4 이걸 묶어가지고 중요표 넣으세요. 중요표 그래 이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는 함재가입니까 딱 머릿다가 시간 많을 때 새겨주시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안 보고도 그 내용이 나오도록 첫째 1천정도 1천정도 이상이 농지에 농작물을 경제하고 있다 단영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다 그러면 농업인입니다. 1천정도 이상 그 다음에 농지에 버섯재배사 빈하우스 이런 걸 설치해요. 이걸 시설농업이라고 하죠. 그때 그 면적이 330정도 이상인 그런 면적으로 거기에다가 설치해서 농작물 경제 단영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그 자도 농업이에요. 그리고 나무 농업에 가서 머슴같이 우리가 옛날에 머슴이란 말을 안 했었죠. 요즘에는 종사자라죠. 그래 나무 그 농업에 가서 머슴사리 한 것 같이 종사합니다. 그래 1년 중 농업에 며칠상 종사한 사실이 입증되면 농업인의 주의를 법에서 인정해주냐 90일입니다. 그리고 가축을 사유하고 있어도 농업인의 주의가 인정돼요. 대가축은 소말 이런 큰 거예요. 그건 이두 두자 머리두자 대가리두죠. 그 다음에 중가축 돼지염소 이런 걸 중가축이라는데 열두 소가축은 소가 아니고 아주 적은 것들 토끼 이런 것들이 이런 토끼 같은 것은 소가축이라는데 백두 백마리 그 다음에 시골에 가금 있죠. 날개 있는 가축들 있죠. 다고 오리타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가금이라는데 가금은 일천수 일천마리 그 다음 꿀버는 여왕을 위주로 군집 생활하죠. 그래서 군집 생활하니까 십군 열통을 찾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나무축산업에 가서 종사했어요. 종사한 사실이 1년 중 1년 중 120일 이상이다. 그러면 농업인의 주의를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기 12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농업인의 주의가 인정돼요. 이 숫자는 좀 시간 많을 때 달달달 달달달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니까요. 여기서 이해해 둘 것은 이러한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고 있어도 농업인의 주의는 인정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대가축 일도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꿀벌 11군을 사용하고 있으며 농지 500존부터 농지했다. 농작물을 경제하고 있는 자다. 그러면 농업인일까 아닐까. 농업이 되죠. 어디에서 요건 충족했습니까? 꿀벌에서. 이렇게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농업인의 주의는 인정된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62페이지 보면 농업법이 나오잖아요. 농업법이 무엇이냐. 농업법이란 것은 농업법이란 두 가지 이름을 말해요. 영농조합법인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농업회사법인 줄 거예요. 그래서 농업법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경영책 육성 및 지원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그리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 말한다.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는요. 3분의 1을 가로 쳐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이 뭐냐. 이렇게 출제되기도 했어요. 그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과 비농업인 합작해서 만드는데 그럴 때 농업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자 중 최소한도 3분의 1을 모셔야 된다. 이거 봐주시고 하나만 체크하고 마무리시켰는데요. 08번 주말 체험용론 아까 말씀드렸죠. 주말 체험용론을 읽어두세요. 주말 체험용론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과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제하거나 단형생 식물을 재배하면서 만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해서 기초 입문 과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시간에 말씀드린 것만 좀 반복해서 보시고요. 또 이걸 다시 기본 이론 과정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볼 것입니다. 다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시험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꼼꼼하게 시험에 나올 것들을 체크하면서 나갈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